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영적파파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? 저것도 안 봤어. 아이고. 부엉 살았어. 그 다음에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거 저 봤어요. 이거 굉장히 재밌어. 어 성경이 읽어지네. 하나님 나랑 함께 하니까 시험도 잘 봐. 함께 2308절이라는 걸 저희 교회에서 요절을 이렇게 주부 통해서 신명계는 빛 같은 거 있으니까 아버지씨와 천공 열쇠를 올리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올리게 해주셨으니 아버지씨와 이 말씀대로 살았음 순종하여서 천공이라 이렇게 하고 싶어서 telespect이